딱시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돋이 멋집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600명도 될 것 같습니다 종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손맛도 못보고 고개를 못만났습니다 안타깝네요 엄청 많죠? 참가선수들 엄청 많습니다 감성이 46이 나왔다는데 시간도 얼마 없고 급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치고 시상식 갑니다 고맙습니다 바람 부러워 내 몸이 달려도 당신 곁에서 우배로 내 마음 모든 것 시간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 방식역으로 고맙고 드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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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의 지금이야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나오세요 이승이란 무엇을 들어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환만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았지 맘에 본들 손놨어져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그리부시면서도 슬픔도 행복이야 나이는 순서대로 머물이 진짜 가슴이 삐릴대로 가는데 하지만 더 있어 슬픔이여 앉아서 왔다간 한번만에 있어야 영혼의 빛을 결혼했을 때 가슴이 삐릴대로 더 만나 눈물을 내려놓을 뿐이야 더 너의 사랑 그려지마 알로마로마로 이제 들어가 박수 한번 보내세요 맘에 본들 손놨어져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그리부시면서도 슬픔도 행복이야 맘에 본들 손놨어져 사랑의 빛이 맘에 본들 손놨어져 사랑의 빛이 왼쪽 그리부시멘 지금 이동으로 즐겨주신 환경을 앙소거로마로 앙소거로마로 지점 왼쪽 그리부시멘 예 잘하셨습니다 앙소거로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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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대회가 기대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